뒷말 안 하겠습니다. 병원에서 마무리 지을 생각이니 협조해 주십시오. 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? 나는 뭐 걔 호러 조시냐? 형사님 저 그런 지저분한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족 가고 있네 이 씨발라미 깡패 새끼가. 야 내가 병원 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박주현 이 씨발라. 뭐야? 너 내가 뭘로 보이냐? 요즘 내가 니네 일 좀 봐준다고 니 조수로 보이냐? 응? 그런 거야? 완전 부식이네요. 이거 나가나요? 너희 같은 새끼들한테는 존나 왜 잘나가 이 씨발놈아. 귀는 잘 들리시죠? 포우는 거야 병신. 포우는 거야 병신. 맘에. 탄이 들었겠나 안 들었겠나. 넌 내가 뭘로 보여. 말해 내가 뭘로 보여. 열어가? 야 야 야 안 들려 똑바로 얘기해. 야 내가 뭘로 보이냐고. 착각하지마. 한 번 짜는 건 니가 아니라 나야. 알았어? 빨리. 맘에ee. 아멘아 아멘 아멘 아oute 아멘 아멘 아멘